아 안녕 잠깐만요 이게 세로 밖에 안 되네 잠깐만요 안녕 어두워 잠깐만요 빛을 찾아서 잠깐만 빛을 찾아다니고 있는데 이러다 떨어지는 거냐 안녕하세요 어 잠깐만 이렇게 해야되나 이게 이거는 가로가 안되나봐요 그래서 아니다 소리 들려요? 아 다크서클 아니에요 이게 페리스코프가 너무 어둡게 나와서 그래요 여러분 페리스코프 해보셨어요? 페리스코프가 어둡게 나와요 페리스코프가 어둡게 나와요 아 셀카봉이 생겼어 좋아 너무 길어 어떻게 해야돼 됐다 왜 이렇게 하는 거 맞아? 이렇게 하는 거 맞아? 여기 골프장입니다 여기 골프장입니다 여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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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데 세로로는 안되나봐요 세로로는 안되나봐요 이렇게 해야지 안녕 네 저 여기 혼자 있어요 지금 다크서클 아니고요 페리스코프가 어둡게 나옵니다 다크서클 아니고요 밥 밥 밥 안 먹었어요 분위기 주의가 어수서네 이거 봐요 다크서클 물질 생겼어 그래도 괜찮아요 옷 많이 입고 다니라구요? 지금 연습하다가 옷을 벗었어요 다크서클 아닙니다 이거 진짜 다크서클 아닌데 이거 그늘 때문에 그래요 이거 아 골프장갑이요? 되게 골프장갑 예쁜거 쓰는데 이 제가 골프를 어잉? 어잉? 골프를 어 시작한지 아직 2주 안됐는데요 너무 열심히 했나봐요 식감해졌어요 이거는 제가 뭐 바닥을 닦고 이런게 아니고 이거 골프채만 잡은건데 이렇게 됐어요 근데 제 목소리 잘 들려요? 여기가 반 야외라서 차 소리 들리고 그러거든요 오늘 스윙 몇 번 했는지 저 셀 수 없어요 저 지금 어 2시간? 2시간 동안 계속 쳤거든요 잘 들려요? 잘 들려요? 잘 들려요? 어 힘들어서 지금 쉬고 있어요 손이 아파가지고 쉬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해야죠 여러분 뭐하셨어요? 일요일인데 잘 쉬고 있었어요? 아 이거 아 이거 주변에 공사하는게 아니라 여기에 지금 골프 여기에 이거 보이죠? 이게 골프봉이 다니는 길이에요 그래서 지금 골프봉들이 떨어지는 소리에요 알겠죠? 페리스코프는 가로가 안되나봐요 제 영상 보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이상하게 됐냐고요 아니 이게 가로로 하고 싶은데 가로로 하면은 가로로 어떻게 해야되지?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보여요? 가로로 잘 보여요? 근데 대신에 저는 여러분들 댓글이 여러분들 댓글이 여러분들 댓글이 옆으로 보여요 이렇게 봐야돼요 사진만 안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 돌려서 편히 보세요 머리가 잘려요? 이렇게 이렇게 한정도 가까이 댓글 쓸 때 아 댓글 때문에 잘려보여요? 그렇게 봐야되나? 이렇게 하면 보여요? 아 댓글 아 댓글 여러분 댓글창이 한 이 정도까지 있겠구나 그럼 여기 있으면 보이나? 보입니까? 아니 지금 앉아있어요 또 이렇게 피부 때문에 안 보여요? 어 어 어 어 어 다시 이렇게 어 어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녁 드셨어요? 완전 포즈가 나왔어요 다 먹었어요 손을 돌려야 되는데 목을 돌렸어요 저는 그래도 연습 시작하기 전에 간단히 먹어서 괜찮아요 아직 제가 페리스토프가 가로가 되면 좋을텐데 가로가 안 돼서 페리스토프 어 누구한테 말해야되지? 가로 가능하게 해주세요 paid 여기 하필라옷이 올라와요 여기 하필이 올라와요 누가 캡처했다 카메라도 올라왔어 말레이시아 펜도 보시고요 어 유예포 때 무척 귀여웠다구요 음 음 음 음 네 감상 Divine 필리핀 팬도 계시네요. 저는 26살입니다. 오늘은 골프 연습 전에 어디를 다녀왔어요. 중학대에서 봤었군요. 머리 올리니까 깔끔하고 예쁘다는데 골프 할때는 머리를 풀 수가 없어요. 너무 걸리적거려서. 오늘부터 팬 한대요. 감사합니다. 팬 많이 해주세요. 꿀팁구가 아니에요. 지금 욕구로 죽었어요. 걸리적거려요. 싱가포르 벨 안녕. hola. 여기 있고 미니 영진영화인데 미니는 여기 없어요. 다수 대신 골프 선수 할까요? 골프 코칭님께서 골프 선수 하라고 하셨어요. 생각보고 들고 있는 게 힘들어 보인다. 하지만 핸드폰 대는 것보다는 좋습니다. 여기 멤버가 없어요. 멤버가 없어서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. 골프 예능에는 멤버 중에는 저만 출연하고요. 이제 공소리 안 나죠? 조용해졌어. 조용해졌어. 조용해졌는데 왜 댓글도 조용해졌지? 김국진의 깨백미그? 킹국진의 깨백미그인가? 김국진의 깨백미그인가? 아무튼 그래요. 귀신이라고. 안녕. 말해요 여러분. 골프를 제가 시작한 지 지금 2주도 안 됐는데 그래도 조금 내렸어요. 이따가 영상 올릴까요? 4번 배운 거 치고는 잘 하는 편이에요. 알겠어요. 인스타에 올리도록 할게요. 뭐든지 열심히 해야죠. 살 빠졌어요? 아싸. 오늘은 매니저 오빠 쉬는 날이라서 저 혼자 왔는데 오늘은 토론님도 쉬는 날이라서 아무도 없어요. 그래서 혼자 삼각대 놓고 셀카봉 놓고 찍고 있었습니다. 추척해 보여요? 아니 이게 조명 때문에 그래요. 이렇게 크리스코프는 왜 뽀샤시 효과가 없지? 안녕하세요. 이거를 흰 어 어 어 이렇게 하니까 뽀샤시 어 이거다. 아 여기 조명이었구나. 이렇게 찍어야겠구만. 그쵸? 봐봐요. 이거 내 파크서클이 아니라니까요. 수척해 보이는 게 아니에요. 네 이게 조명빨이죠 이런 게. 방금 나 반사판 할만한 거 찾으려고 했는데 다행이다. 네 오늘은 메이크업을 안 하고 제가 예의만 갖췄습니다. 손 안 힘들어요. 괜찮아요. 심장 멈추면 안 돼요. 예쁘다고 해주셔서 감사해요. 저는 예쁘지 않지만 예쁘게 바꾸셔서 감사합니다. 텔라문 사랑해 나도 지금 몇 시간째 하고 있냐면은 두 시간째. 내일은 개천절이라서 학교 안 가요. 대신에 다른 거 갈 데가 있어요. 필드는 아마 다음 주부터 나갈.. 이번 주? 다음 주? 부터 나갈 것 같아요. 골프 연습하다가 지금 손이 너무 아파서 못 하겠어가지고 쉬고 있습니다. 내일 쉬는 날이죠? 여러분도 쉬는 날이죠? 안 쉬어요? 안 쉬어요? 네. 손. 네. 케어 잘하고 있습니다. 걱정 마세요. 예체능 특파. 근데 너무 제가 다큐로 하는 것 같아요. 근데 다들 열심히 하기 때문에 저도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. 보고 싶어. 나도 보고 싶어. 헬로. 아 내일 시험이에요? 내일? 내일 개천절인데? 하이 니하오 offensive 아 하늘 사진이 많아 있는데 못 올린 게 있어요. 조만간 Feeling hard 안 추워요. 저도 연습하면 땀 흘리거든요. 그래서 더럽고 겉옷 벗은 거예요. 식사는 아직 안했습니다 스카이다이빙 네 하고 싶어요 스카이다이빙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감기 조심하세요 여러분도 맛있는 거 챙겨 먹고요 차 지나가는 개인기는 여긴 혼자라서 하지 않습니다 골프는 저번 주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직 2주가 안 됐는데 이게 100일 만에 100타를 깨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초스피드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오늘은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안 계십니다 오늘은 혼자 연습을 했습니다 100일 만에 100타가 엄청 힘들대요 골프 대결이긴 하죠 그래서 꼭 1등까지는 바라지 않고 창피하지 않을 정도로 하겠습니다 안 되는 사람은 100일이 아니고 1000일이 지나가 안 된대요 그래도 하차하는 건 아니에요 서바이벌 떨어지고 하차고 이런 건 아니고요 마지막에 대결하는 거예요 오늘 춥죠 여러분 비가 많이 와서 추워요 감기 조심하세요 오늘 춥죠 여러분 비가 많이 와서 추워요 아 손 괜찮아요 손은 제가 뭐 골프를 실어가고 온몸이 안 아픈 날이 없어서 괜찮아요 아 아랫동네는 비가 안 왔군요 배터리요? 저 배터리 여겠죠 전 여겠죠 내 배터리 이거 알아요? 여러분 나중에 멤버들한테 볼크 음 알려줄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harus 여긴 상 Alt .» 맨 혹은 안무 그림 저런 가 الل 예 Spencer deepen 보수 usta reach 켄 개 서 뭐야? 벌레가 있었어. 여러분도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내일도 쉬시는 분들은 푹 쉬고 시험 보는 친구 시험 잘 보고 출근하시는 분 힘내고 그래용. 알았죠? 반가웠어요. 여러분 즐거웠어요. 화이팅! 화이팅! 안녕! 개성추레한 눈빛이 아름다워.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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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